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참여자 입니다 지금 요즘 보니까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 간의 괴리율이 좀 커요 괴리 큽니다 예전에 뭐 3,000원 때까지 좁혀지다가 평상시 5,000원 내외 6,000원 까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요 했는데 요즘은 그냥 뭐 기본 1,000원 1,000원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미들이 약간 좀 속상하기도 할 거에요 대부분 개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 우선주 그동안 우선주가 좀 많이 오르긴 올랐었어요 본주도 올랐는데 요즘 뭐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약간 지지부진하고 뭐 특별 관련된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인들도 우선주보다는 본주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선호하는 것 같고 또한 그 본주가 또 수량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가지 면에서 외인들이 매수하기 좋은 또 종목이 또 본주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주를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우선주는 당분간 조금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르지 않는다 이거면 약간 갭 차이가 한 많은 정도는 유지 될 것 같아요 유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삼성전자 주가가 약 19% 정도 오른 데 비해서 우선주 우선주는 삼성전자 우선주는 10% 상승에 그친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통주하고 우선주 간에 그 주가 계리가 커지고 있어 주가 계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LG전자나 금오석유 등 기타 국내 대형주에도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됐고 경기 두뇌에 따른 기업 그 이익의 극감 염려에 배당 수요가 높은 우선주 매수세 우선주 매수세가 약해졌죠 배당 좀 배당 좀 떼었으면 좋겠다 361원이 아니라 한 500원 정도 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 반도체 가격이 떡락이다 보니까 이익이 쫙 줄었잖아요 매출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을 늘릴 그런 여력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주 수급이 몰렸고 우선주는 이 보통주하고 다르게 의결권은 없는데 이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이 돼 가지고 보통주 대비 높은 배당 수익을 올립니다 배당 수익을 보이더라 그 한국 글에서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서 18.81% 정도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고 반면에 우선주는 그 같은 기간에 10.5% 정도 올랐죠 10.5% 올랐고 삼성전자 보통주 대비 우선주 주가가 단순 수치상 보니까 절반가량 밖에 오르지 못한 것이에요 올해 그 주가 상승 동력이 발생한 LG전자도 LG전자도 보통주는 30.64% 정도 급등을 했는데 LG전자 우는 15.46% 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15.46% 밖에 오르지 못했다 금오석유는 9.68% 올랐는데 우선주는 오히려 11%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선주들이 거의 순환을 당하고 있네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주 투자 수요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 기업이익 감소에 따른 배당 컷 배당 컷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배당 컷에 대한 염려 염려가 크다 염려 불안감 이런 게 있습니다 불안감 이게 제기돼요 세계 경기 침체 현실화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 주당 배당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현재 FN 가이드에 따르니까 증권사 3곳이죠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183곳 이것의 1분기 영업이익 합산이 23조 7,038억입니다 23조 7,03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2% 줄어들었다 52% 줄어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시세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되다 보니 배당주로 분류되는 우선주 수요가 감소했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좀 더 갈 것 같아 올 연말까지 조금 갭 차이가 유지가 되지 않겠냐 한 번 정도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고 배당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가 변화가 된다면 확실히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늘 준비를 해야 돼요 쌀 때 갭 차이가 벌어질 때 이런 때 들어가서 좀 보호하고 있어야지 지금처럼 불나방처럼 막 오를 때 사면 안 돼 에코프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 여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야 포스코인가 포스코 홀딩 수도 많이 오르던데 하여튼 저렴할 때 산 사람들은 수익률이 몇백 부터 되잖아 500% 1000% 나오더라고 이제 갓 들어가면은 좀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언제 뚜껑 뛸지 모릅니다 영원히 오르는 게 없다고 했잖아 영원히 오르는 거 없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래요 영원히 올라가지고 막 미친 듯이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하고 항상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치르자 요즘 보면 계속 유튜브에서 막 때리니까 사람들이 개미들이 뭣도 모르고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개미들이 주가 올린 거야 이 개미들이 주가 올리면은 이게 오래 못 버틴다니까 무너진다니까요 개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속성이 없어 개미 중에 장기투자 해가지고 성공했던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개미들은 차익실현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제 차익실현 무너지고 무슨 하나 이슈 터져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선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질 겁니다 근데 외인들 뭐 기관에 공매도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고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알잖아요 이게 뭐 거의 뭐 공매도 천국 아닙니까 기구도시 운동장 운동장일 뿐더러 얘들은 상환기한도 없어 상환기한 없고 그리고 공매도 관련된 실적도 거의 수기로 작용한다 수기로 개반이야 보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책이 얼마 좋습니까 뭐 잘못해가지고 걸리면은 그냥 벌금 찔금 내면 돼 찔금 내고 다시 또 하잖아요 개미들이 어떻게 보면 돈 벌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천회장 얘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잘 듣고 귀담아 주시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천회장이 얘기하는 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삼성전자 좀 약간 좀 오르곤 있어요 오르곤 있는데 이 오름이 또 어느 정도 또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또 조정되면은 야 저 지금 모아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모아야 하는구나 더 모으세요 나중에 보세요 7만전자 8만전자 9만전자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친듯이 또 올라갈 거라고 올라갑니다 지금 약간 뜸 들이면서 지금 에너지 축적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뭐 반도체 가격도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어요 이제 감산했다 진짜 감산 이 삼성 감산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업체들이 또 이제 붐빌 거라고 또 이제 붐이 생겨 붐 반도체 붐이 생긴다 붐 생기고 외인 들어와요 외인들 외인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이 뭐 에코프로나 이런 전기차 뭐 관련된 소재주를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돈 되는 쪽으로 갑니다 보면은 지금 보면 개미를 하기 때문에 돈대로 1등 종목 가야 1등 종목 삼성 감산자로 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삼성 감산자로 갈 거라고 그때 올 때 확 올 때 여러분들 그때 가서 수익 실험을 하고 뭐 치든지 아니면 탈출을 하든지 하여튼 판단하십시오 판단하십시오 하여튼 당분간은 오승조건의 갭 차이는 좀 있을 거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천회장 또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